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한 민주당의 물타기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여론의 질타와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분노가 들끓자 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와서 물타기에 나선 것인데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청공이 나아가 홍준표 시장까지 변명과 핑계거리를 박박 끌고 모아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역술인 청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명 방탄이라고 꼬집으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자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의 진성준위는 작년 3월 김용연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국방보를 방문하는 사진을 꺼내며 이날 육군 참모총장 관저도 청공이라는 사람과 함께 둘러봤다는 것이라며 김용연 처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성준위는 이와 관련해 60% 가까운 국민이 청문회를 하든 특검을 하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관상임위인 운영위는 업무 보고조차 못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하냐며 공직을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월간조선 보도로 인해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할 줄 모른다며 억울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년간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은 당시 위에서 기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수사팀이 보기에도 혐의가 없었기에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정치적인 수사였고 이런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자신은 사직선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역술인 청공의와 관련하여서도 경찰이 청공의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혹 당일 대통령실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청공의의 휴대전화 신호 자체가 잡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돼도 않는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 청공 이러면서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 업무 보고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며 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시절에 저지른 범죄 혐의 물타기를 하는 운영위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 이재명 구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미애 의원도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할 일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뭐 하시느라 기소조차 못하다가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을 운영하며 정쟁으로 모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물타기에 들어갔는데 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는 괜찮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인은 불법이고 범죄냐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재명 관련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자꾸 쓰잘데기 없는 소리 계속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어제인 21일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의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 모금도 똑같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사법적 공방에만 집중해라 나를 조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1년간 뒷조사를 할 때 나는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당신은 대법원장도 잡아넣을 때였다고 직격탄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하는데 범죄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그 차이에 불과하다며 단순 모금이냐 뇌물이냐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사건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그게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의 차이점이라며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가 우리 당 당무에는 당 고문 자격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지만 이재명 사건을 비판 안 하는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도움도 받아야 하는 대구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홍준표 시장은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대야전선에 나섰으면 이재명이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으로 알고 자중하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니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금 나 홍준표가 시정을 위해서 참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나서서 이 홍카콜라가 이재명이 따위는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홍준표 시장의 이 같은 최후 통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는 표현을 쓰면서 맹공한 것을 두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상대해 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이의 발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나 입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시기를 충고드린다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이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난 17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즉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범죄 의혹 관련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일 뿐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거한 날에도 단순한 행정 절차이고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아무리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에 개거품이라도 문듯이 날뛰어도 개가 지져도 기차는 달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 기차의 끝이 어디일지 그 기차가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이재명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